또 하나의 흥 2004년 방송의 역사가 바뀐다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한계도 허문 새로운 라이프 파트 유성 DM 지금 그 세계 10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식과 정보 그리고 즐거움을 한 번 작은 수신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다채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유성 DM 이러한 유성 DM 서비스는 DM 방송센터에서 유성으로 프로그램을 통출하면 다시 이경신화산용 단발기나 사량용 단발기 등의 전태를 발사 시청자가 시공간을 초월해 고화질의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방송이다 또한 위성의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눈명지역에는 데필러라는 흉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빌딩숲의 도심은 물론 지하, 터널 등 전국 어디서나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안방에서 내선 안으로 방송에 세운 수능력 위성 DMV 위성 DMV와 함께란 어디라도 안방극장이 학습장이다 시속 300km의 고속수행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방송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방송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와 음악 등 즐겁고 유익한 가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성 DMV는 시상탈을 포함한 11개의 비디오 채널 20여개의 오디오 채널 그리고 3개의 데이터 채널을 통해 24시간 시청자 곁에 함께합니다 이동성과 휴대성 콘텐츠와 품질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 동생 우위에 있는 위성 DMV는 2004년 방송 시작 후 매년 2개씩 가입자가